네 반갑습니다 영어발음 전문가 김혜승입니다 2017년 10월 4째 주차 김혜승의 뉴스룸 11번째 시간 힘차게 출발합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백악관에 침입한 뭐 침입했다고 하기 좀 그렇지만 침입한 이유가 피카츄 옷을 입고 말 그대로 유튜브에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좀 입소문 나기 위해 이따가 go viral 이란 표현도 나올텐데 입소문 내고 싶어서 쉽게 말해서 유명해지고 싶어서 유튜브 스타가 되고 싶나 보죠 그런 또 미국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일단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A man dressed as Pikachu tried to jump over the White House fence on Tuesday He did not make it very far and was quickly caught by secret service agents The man in the costume was 36 year old Curtis Combs He told authorities that his prank was supposed to make him go viral because he just wants to go viral because he just wants to be YouTube famous His court date is set for November 9th where he will plead not guilty after being charged with unlawful entry 자 먼저 내용 먼저 파악해보시죠 He was 36 year old Curtis Combs 36살 Curtis Combs 라는 사람이네요 He told authorities 그는 당국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군요 That his prank 그의 장난 이따가 prank 장난이라고 이야기 할겁니다 His prank 왜 그 장난 왜 했을까요 What's supposed to make him go viral 이따가 말 그대로 입소문 나다 Go viral 이라고 이따가 해볼겁니다 왜냐면 Because he just wants to be YouTube famous 유튜브에서 유명한 시기를 바랐기 때문이죠 His court date 어쨌든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죄에 대한 재판은 받아야겠죠 그의 재판일 Court date 언젠가요 Is set for November 9th 11월 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Where he will plead not guilty 이따가 plead not guilty 무죄를 주장하다 당연히 무죄를 주장하겠죠 뭐 한 다음에 After being charged with unlawful entry 말 그대로 불법으로 침입한 것으로 기소된 후에 Plead not guilty 무죄를 주장할 겁니다 어휘 간단하게 짚어보죠 Secret service agent 대통령 경호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해보시죠 Secret service agent Secret service agent Secret service agent Secret service agent 해보시구요 Costume 우린 costume이라고 하지만 아 발음입니다 자 해보시죠 Cost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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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구요 당국 자 제가 하라는 대로 해보세요 일단은 어 됐죠 그 다음에 Thor T-H-O-R까지 하는 겁니다 Author Author 같이 되나요 그 다음에 아예 발음하지 마세요 그리고 T를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authorities 가 되겠죠 근데 아까 리스팅할 때는 authority 이렇게 들리지 않았나요 몸 사이에 T가 굴려진다 해보시죠 auth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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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Authorities Authorities 해보시구요 장난 Prank 그 장난전화를 Pr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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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입소문 나다 우리도 바이럴 마케팅 했죠 그 바이럴입니다 하지만 바이럴이 아니라 Vi 아랫입술 터치하면서 Vi 하고 있다가 입술을 둥글게 있다가 펼치면서 Roll Viral 자 해보시죠 Viral 다시 한번 입소문 나다 해보시죠 Go viral 다시 한번 Go viral 쉬운 발음이 아닙니다 무죄를 주장하다 애초에 딱 하나의 표현으로 익혀보세요 Plead 아시고 Not guilty 자 해보시죠 Plead not guilty Plead not guilty Plead not guilty Plead not guilty 다시 한번 Plead not guilty Plead not guilty 무죄를 주장하다 불법 침입 말 그대로 Unlawful entry입니다 Unlawful 그 러의 발음을 미리 발음교정부터 해보겠습니다 밑에 있죠 L-A-W 러 하고 L-O-W 러 하고 다릅니다 일단은 법을 발음하고 싶다면요 입술을 모으면 안 됩니다 러 원어민한테 러 하면 안 돼요 러 입술을 모으지 마세요 자 해보시죠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됐습니다 자 입술을 오므리면 오른쪽 단어가 됩니다 자 해보시죠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자 왼쪽 한번 오른쪽 한번 하면 더 구분이 될 겁니다 왼쪽 러 러 러 러 러 다시 한번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입술을 오므리면 안 된다 불법 침입할 때 Unlawful 이렇게 하면 안 되고 Unlawful entry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휘 발음 간단하게 짚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리스닝 포인트도 아셔야겠죠 보다 깨끗하게 듣기 위해서는 원어민이 하는 그런 발음 규칙 같은 것들 연어물리 같은 것들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대통령 경호원 할 때 Secret Service Agent 라고 하지 않고 Agents 라고 했었죠 그렇게 NTS로 끝나는 것들 있죠 가운데 자음 빨간 자음 안 하시면 돼요 탈락시키면 됩니다 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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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Agents Agents 그리고 아까 네 번째 줄에 Because he just wants to be you too famous 할 때 Wants 이것도 들렸나요? 이것도 T가 가운데 자음이죠 자 해보시죠 W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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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기초 리스닝 포인트도 짚어보시고 연엄도 오늘 크게 연엄되는 건 없었지만 그래도 세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피카츄 의상을 입은 피카츄 복장을 한 이라고 할 때 좀 약하게 연엄이 되긴 했지만 Dressed의 ED 발음이 S 쪽으로 붙었죠 해보시죠 Dressed as Dressed as Dressed as Dressed as Dressed as 이렇게 아니면 아까 그 백악관 펜슬을 넘어섰다 뛰어넘었다라고 할 때 첫 번째 줄에 Jump over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Jump의 P가 뒤쪽으로 붙어야죠 자 해보시죠 Jump over Jump over Jump over Jump over 다시 한번 Jump over Jump over 좋습니다 당국에게 말했다 Told authorities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순 연음입니다 Told의 D를 뒤쪽으로 붙여보세요 자 해보시죠 Told auth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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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쉽죠 자 정리가 다 됐죠 자 한번 기초어순 훈련까지 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글을 입소문 나게 만들다 글을 입소문 나게 만들다 항상 기초어순 저희 김일승과 함께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뉴스룸에서 공부하는 기초어순 훈련을 할 때는 앞뒤만 바꾸시면 돼요 글을 입소문 나게 만들다 이렇게 하는데 글을 이 힘이 먼저 생각나면 안되고 만들다 동사를 먼저 순발력 있게 맨 앞으로 뽑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만들다니까 Make 글을 힘 입소문 나게 Go viral 자 해보시죠 다시 한번 힘의 소리가 빨라지면 그 H 소리가 탈락될 수 있어요 그래서 make의 K 발음이 뒤쪽으로 붙어서 make him 맞지만 make him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2번도 해보죠 불법 침입으로 기소된 후에 기소하다 charge 알고 계시죠 불법 침입 기억하시죠 불법 침입으로 기소된 후에니까 후에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after 기소되다 being charged 뭘로? 불법 침입으로 with unlawful entry 자 해보시죠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공부해봤고 일단 이제 저와 함께 낭독 연습까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낭독 연습은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원어민과 똑같이 소리를 낼 수가 없죠 한국 사람은 왜냐 한국 사람이니까 영어가 모고구가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공부를 하신다면 똑같이 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전트에 S가 붙으면 에이전치가 아니라 에이전스 원트에 S가 붙으면 원치가 아니라 원스 이런 것들 우리나라 사람은 한국 사람이니까 발음 규칙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요 본인들이 원어민도 아닌데 자기들이 만들어요 T하고 S는 치다 에이전치 원치 근데 원어민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에이전스 원스 이렇게 할 겁니다 T를 탈락시키죠 이런 것을 알고 계신다든지 아니면 드레스드 에즈 하지 않고 드레스드 에스 이렇게 한다든지 점프 오버 아까 배웠던 돌드 터리데이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방법 이런 것들을 잘 공부를 하시고 영어소리를 공부를 하시고 그대로 똑같이 원어민과 똑같이 읽어보는 것 듣기가 잘 안되시는 분들 읽어보는 것만큼 또 듣기 공부에 좋은 방법도 없습니다 단 자기 발음으로 하면 절대 안되고 원어민이 하는 발음과 똑같이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세히 알겠습니다 The authorities that his prank was supposed to make him go viral because he just wants to be YouTube famous. His court date is set for November 9th where he will plead not guilty 자 이렇게 해서 2017년 10월 넷째조차 김인승의 뉴스룸 시간, 열한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어휘, 대통령 경호원, secret service agent, 의상, costume, 당국 authorities, 장난, prank, 입소문내다, 입소문나다, go viral, 무죄를 주장하다, plead not guilty, 불법 침입, unlawful entry, 이런 것들, listening point, agent s가 붙으면 agents, want s가 붙으면 wants, 연음, dressed as, 연음하면 dressed as, jump over는 jump over, told authorities는 told authorities, 발음교정, 법은 law, 낮은 low, low. 김인승의 뉴스룸은 항상 여러분에게 열려있습니다.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전세계 어느 국가의 계절인지 간에 김인승의 뉴스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항상 매주 일요일에 저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인천에 계시는 분들 아니면 뭐 일산 아니면 밑에 분당 다양한 곳 서울 근교에 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언제든지 저와 호흡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치면 김인승 치니까 막 인물 사전에 나오고 신문기사에 나오고 EBS에 나오고 MBC에 나오고 YTN에 나오고 난리가 아닌 정도 너무 유명한 사람 아닌가? 아 그건 맞아요. 유명한 사람인 건 맞는데 하지만 저는 겸손하게 몸을 낮추고 여러분을 항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학원에 등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등록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무료 특강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뉴스룸의 실전 강의 실강 버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단 10분 이내에 다 끝나는 그런 말 그대로 맛보기 강의입니다. 여러분의 욕구를 채워줄 수 아마 없을 수도 있어요. 맛보기 말 그대로 간만 보는 그런 느낌이지 실제 여러분의 실력을 확 끌어올리시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한데 2017년 11월 17일 종로 파고다 어학원 501호 오후 12시부터 12시 50분까지 단 50분만에 여러분의 리스닝 실력을 화끈하게 올려드릴 겁니다. 김밥도 준비합니다. 물론 제가 싸지 않습니다. 음료수도 최고급 음료 탄산음료 준비할 겁니다. 그리고 제 강의가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까지 제가 완전히 패키지로 예쁘게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선물까지 경품으로 물론 모든 전원 전원 아닙니다. 경품입니다. 또 추첨을 통해서 이런 행사도 이벤트도 하니까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시고 모두 이 유튜브를 들으신 모든 분들이 종로 파고다 어학원의 김일승 대표 강사를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영어발언 전문가 김일승입니다. 김일승의 뉴스룸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